도움말 아.. 없다.. 식사는 했어? 아무리 그래도 끼니는 거르지 마라.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. 아무것도 잠깐 들어와. 구내 식당이라도 가서. 시끄러워 이 도둑놈 새끼야. 야 장상구. 너 말 좀 가려서 하자. 내가 발에 땀나게 안 뛰어다녔으면 지금 봉봉이 없어. 알아? 됐고. 서성준비중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. 소. 아 친구야. 우리 장남 형이 어쩐 일이야? 어디 있어? 뭐? 내 통장. 아빠는 거 다 알아. 내놔. 아니 그게. 잠깐만. 어디 있더라. 얼른 내놔. 저기. 저기. 이게. 예전야. its 으 ed